오늘은 내 얘기를 좀 해볼까? 미래를 본다는 건 주문한 적 없는 택배를 받는 것과도 같다 행운이 아니라 무단 침입일 수도 있다는 거지 발신자 주소 확인 안 되는 거 열지 마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어 속옷이나 혈소 같은 거요? 그런 건 양반이지 지난번에 산 뱀이 나오더라고요 산 게 낫지 헤일리랑 그 배우 열애설 터졌을 때 비둘기 죽은 거 무심해라 이상한 가루 같은 거 팍 칠 수도 있다 네 네 자 한번 보자 응? 몽골에서 온 거네? 현수연 건가? 테이프? 워크맨까지 이게 되나? 어? 로또다! 마일러브 엘제이 보고 싶어요? 와 정성인데 로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 같은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복권 당첨번호쯤 알 수 있을 거라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이놈의 예지는 뭘 정확하게 보여주질 않는다는 게 함정 밀당도 이런 밀당이 없다 오늘 한번 제대로 봐봐? 이불추 마지막 프로는 16 15 16입니다 아휴 떨어지게 보면 뭐 보이냐? 왜 그런 꼴로 울고 있는 거야 윤석? 나 설마 매니저까지 잘리는 거야? 저희는 비록 여기서 해체를 하지만 영원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울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마 청춘 왜 이런 사단이 난 거지? 죄송합니다 새 멤버 오기 전까지 이 친구들끼리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좀 쓰라고 했던 게 어떻게 중간에 잘못 전달... 그래도 다행인 게 메인에 걸린 기사도 없고 동영상 하나 올라온 것도 조회수가 낮아서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진 않은데요? 그게 더 문제인 거 같은데 해체 발표를 했는데 동정로는커녕 악플도 없다는 게 좀... 에휴 그건 그렇죠 사실 확인 없이 돌발 행동을 한 것도 그렇고 여전히 리스크가 큰 친구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울 향후 계획은 일단 전면 홀딩 시키는 걸로 어휴 대신에 월평을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월평을 보라고요? 응 어... 강의사님께서 소울도 월평 자리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월평에 참여요? 그치 연습생도 이렇게 하는데 소울이 이렇게 모범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죠 월평 심사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어? 심사를 한다고? 거봐 강의사님이 우리에 대한 비초가 있을 거라고 했지 내가 응? 혹시 거기서 뽑힌 연습생이 저희 세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니 그... 그게... 어... 그런 것도 좋지 않아 심사를 하는 게... 야! 얘들아 심사를 받으라고 심사를! 어? 네? 이것도 오냐오냐 하니까 아무 때나 찾아오는 부른 따위 보란듯이 피해 가자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고 원치 않은 택배는 반송하면 그만 오늘의 내겐 슬픔, 아픔, 애잔, 처연 따위는 없다 어이 은빈이 언니 나 감기인가 봐 기침 자꾸 나고 아파 비타민 챙겨 먹었어? 마늘즙은? 너 공증난도 안 먹었지? 그런 걸로 뜸질만 하다 나 진짜 언제 물러간다? 옆에 현주 실장님 있으면 바꿔봐봐 응 어 은성아 오빠, 은빈이 그제부터 계속 목 부었다고 했었거든요? 꾀병 아니고 진짜 몸살 게 있는 거 같아 어, 오케이 그건 내가 체크할 거고 아, 너 쏘울 소식 들었지? 멀평 받기로 한 거 그거 데뷔한 애들한테 얼마나 치욕이냐 아티스트랑 같이 있으면서 스피커폰 쓰는 거 그거 진짜 기본이 안 된 거야, 인마 죄송합니다 됐고, 너 혹시 황언니한테 연락 안 왔어? 황언니요? 그래, 장미언니 너랑 3년 동안 동구동 같겠다 응? 양반은 아니네 지금 딱 문자 왔어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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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답하지 마 야, 아예 확인하지 마 왜요, 왜요? 돈 빌려달라고 문자 왔길래 좀 보내줬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다 연락 돌리고 있더라고 응? 뭐 돈도 없으면서 괜히 또 오지납이 해주지 말라고 언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데서 앨범을 냈는데 뭐 나이 많은 애들 모아서 걸그룹, 아니 뭐 웅원그룹 내준다는 회사가 있대 이상해서 회사 이름 물었더니 뭐 오물거리다 끊더라고 99% 사기 스멜 아니, 그럼 오빠가 말렸어야죠 말을 듣냐? 걔 어차피 돈도 없고 뭐 안 빌려주면 포기하겠지 그러니까 괜히 전화 받아서 휘말리지 마, 알았지? 오늘 의진 진짜 왜 이러냐? 물 조심해, 황언니까지 너 오늘 운세 받냐? 거기에 몽골총각 추가해라 네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담당이다 아까 4층, 5층은 퍼블리싱팀 사무공간이라 현수용 씨가 들릴 일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여기 6층을 주로 드나드실 거 아, 오늘 백안공사 있댔지? 그래서 물 조심하라고 꿈을 꿨구나 물 조심해요? 아, 오늘 건물 전체에 뭐랄까요, 리스크가 있어서요 화장실 급하시면 근처 빌딩 협조를 받는 걸로요? 화장실 정도는 제가 알아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 복잡한 서울 어릴 때부터 사실 몽골 초원이 아니잖아요 참, 초원 초원은 안 살았는데 예, 뭐 그렇긴 한데 여기 이 빌딩들이 다 거기가 거기 같고 2층이 3층 같고 그쵸?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지금 현수용 씨 담당이니까 괜히 어떤 사건, 사고에도 휘말리지 마시고 저만 따라다니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어제처럼 MR 없어지고 해체 선언하는 그런 사고야? 아, 그쵸 자, 여긴 회의실인데 회의 없을 때는 외국어 강습도 받고 그래요 우리 회사는 외국어 하나씩은 필수로 배우게 돼 있는데 뭐 현수용 씨 몽골어는 잘 아시겠지만 이참에 중국어나 일본어 하나씩 배우... 아,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인사말 정도 기본으로 하니까 고등학교를 베이징에서 나왔고 일본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그럼 파이! 태국어는 어때요? 태국어가 요즘 또 한류 열풍이기도 하고 저도 소식적으로 살짝 배워뒀거든요 고구마가 사라 산다라디 오구마 날까마 깡랑 콩기싼디 사라디 고구마 어떠냐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오! 오, 잘하시네요, 그것도 저, 베트남어도 할 줄 아는데 좀 하시네요 우리 회사 밥이 또 맛있기로 유명해요 영양과 다이어트를 고루 겸비한 식단에 점심, 저녁밥은 꼭 짜고 응? 아, 이 면수어는 왜 안 담으셔? 몽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전 비린 거 잘 못 먹습니다 아, 이게 뭐가 비리다고요? 그리고 아까는 중국도 사고 베트남도 사고 그랬다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 그냥 밤 한번 아, 미안해 아, 많이 사셨죠? 아, 미안해요 아, 큐수씨 아, 정말 물조심 하셔야겠네요 좀착 To be sure 강 의사님 미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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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와요 그럼 밥은 아이, 어차피 이 면스부터 못 먹으면서 아주 빵 사줄게, 빵 아이, 저, 저... 지금 춤이 춰 지겠냐고 월평 보라잖아, 연습해야지, 그럼 아, 로데 형이 5만 원 빌려고 한 거 어떻게 받지? 야, 아니, 그게 문제야? 오, 루키들! 아, 너무 좋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 근데 아직 안 가셨나 봐요? 아이, 데뷔를 하고 가야죠 아, 근데 형들, 괜찮으세요? 이리 봐, 괜찮냐? 야, 너 같으면 괜찮겠냐? 아니, 강의사님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선배님들한테 월평 받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이, 지금 회사에 소문 쫙 났어요 스타라이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선배님들, 어떡해요? 아니, 막말로 이건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나가라는 소린가? 아, 니들 오해했구나 아, 형 오해하셨네 월평, 우리가 보겠다고 한 거예요 네? 아이, 강의사님이 워낙 우리 실내하고 다 맡기고 그러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외에 지겠더라고 이리 해 봐 벌써부터 긴장이 없어, 어? 그래서 우리 소울도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컴백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지금 완전 파이팅이야 파이팅! 아까 김 실장님이 전화 와서 선배님들 기분 엄청 안 좋을 거니까 무조건 연습실 양보하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가 나갈게요 저희 연습 많이 했어요 얘네들아 나가는 방법도 많이 했잖아 정리하셔서 아, 나 뭔지 알겠다 아, 진짜 뭔지 알겠다 아까 김 실장님한테 몸이 찌뿌둥해서 좀 힘들다 했더니 그걸 또 그렇게 얘기했나 보네 어? 아, 몸 좀 풀려고 한 건데 아, 현주 형 진짜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월평 뭐 딱히 준비할 것도 없다니까 그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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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그럼 선배님들 지금 왜 오신 거예요? 만족한? 어 아니, 형 군대 가기 전에 꼭 데뷔하라고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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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그럼 우리 연습은 어디서 해? 다행이 Kh Fear 세상에 헤 smile Give me a friend I want you We will have you Are you my of your dayspray Baby,esh will be with you Are you my of your studies 그럼ess 실력은 나쁘지 않네 ?!? 이 말 같이 보다 스카이 오케이 좋네 잘 들었고 클라우드엔 없던 노래들이네요 캠핑할 때 흥얼거리다가 녹음했던 곡들이에요 테이프 오랜만이다 요즘에도 공 테이프 파나? 트로피클 하우스 느낌으로 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유행은 조금 지났지만 위너같이 편곡해서? 방탄도 그랬고요 아 위너 저번 앨범 그거는 비슷한데 그 칠트랩이었어 그 장르로 갈 거면 잠깐 머리 좀 올려볼래요? 네? 애쉬 그레이나 오렌지 브라운 컬러에 버킷 앱 같은 걸로 스타일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애쉬 그레이는 좀 갈치 생각날 것 같고 눈이 맑으니까 렌즈는 쓰이지 말고요 저번에 엘제이는 황달원인 줄 알았잖아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여섯 명 다 같이 데뷔시키려면 저기 지금 혹시 저를 그룹 멤버로... 그쵸? 여긴 아이돌 회사니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돌은... 음... 수용근은 아이돌 생각이 없다 아니, 시켜준다는데도 뭐래? 아니, 그럴랩이 여길 왜 왔어? 뭐... 나 맷째를 보는데 아, 내가 백 대표님 당부를 깜빡했구나 우리끼리 너무 진도 나가서 당혹스러워려나? 일단은 우리 회사를 좀 경험하면서 생각해봐요 우리야말로 수용 씨 알아갈 시간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해야되나? 뭐... 하죠, 아이돌 쉽잖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쉬운데? 아, 왜 커트 코베인도 너바나가 있었고 지민, 헨드릭스한테도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돌이 있었던 그... 서태지 서태지 그리고 현철과 벌떼들, 신중형과 엽존들 어, 수용군 레퍼런스가 레퍼런스 좋은데? 고전적이고, 오케이 그럼 수용군이 마지막 멤버가 돼서 하반기 데뷔를 목표로? 아니, 저... 마지막 맴... 지금 제가 들어갈 그룹을 이미 정해놓으신 건가요? 음... 무슨 문제라도... 저랑 같이 할 멤버들인데 제가 선택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그래? 수용 씨가 오디션 심사라도 하려고? 아, 그렇게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제가 한 번... 으아악! 와, 내가 진짜 회사에서 눈물 날 일이 뭐가 있나 했는데 다 현, 수용 씨 때문인가 보네요 눈물은 제가 날 거 같은데요 아까 그렇게 앞두게 밟으셔가지고 아니, 현실적으로 직장 들어갈 때 대리님, 과장님, 팀장님 자기가 정해서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왜? 몽골을, 어? 직장 상사도 다 자기가 정해요? 가만 보면 진짜 자기 편할 때 몽골 타령하는 거 같아 몽골도 못 그러죠 거기도 다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러니까, 현송 씨,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음, 현송 씨는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로또에 당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 로또 같은 거군요 한국에서 아이돌은 로또 이상이죠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로또 당첨될 확률이랑 벼락 두 번 맞을 확률이랑 똑같대 근데 로또도 한 해 평균 400명이 당첨이 돼 아이돌은 어쩌냐 한 해 평균 한 60팀 정도가 쏟아지는데 그중에 키키와 사랑하는 팀의 서너 팀? 한 팀당 인원을 7명, 넉넉 잡아서 10명이라고 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팀이 서너 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돌이 되려면 로또를 열 번 맞고 벼락을 수번만 맞을 수 있는데 여기 스타라이트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한 2등은 당첨된 거나 같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그럼 로또 당첨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데 방금 계산에 오류가 있는 건 아시죠? 작년이네 한 해 팔리는 10억 장 로또 중에 당첨된 400장과 데뷔한 아이돌 600명 중에 살아남은 40명 로또 쪽 확률이 훨씬 낮죠 그걸 조건부 확률의 오류라고 합니다 분모를 무시하거나 헷갈림이 생긴 일인데 그게 또... 저기, 매니저님? 아까는 제가 좀 아무 말이었어요 뭐, 벼락 두 번 맞을 확률 아닌 거 알아요 아이돌 데뷔한다고 닭꽃길 걷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연습생들 복근 봐라, 진짜 살짝살짝 보여주는 동작 하는데 이야, 이거 집중 관리 받는 것도 아닌데 언제 저렇게... 시영 씨는 당장 아이돌 하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저도 뭐, 나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들어줄래? 형들이, 여기 선물 아이고, 거기... 두바이 벌써 갔다 오시는 거예요? 반응은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저희도 빨리 데뷔해서 프로듀스는 곡으로 후회에 막, 투워드가 막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야, 쟤네 응? 케빈 형? 형, 오셨어요? 응 아, 저 몽골 총각 장비 저렇게 막 만지고 형, 제가 가서 따끔하게 한 마디 할까요? 응, 됐고 너도 잠깐 따라와봐 예? 어? 메이저 님이네 몽골 그러니까 아이돌 하겠다고 왔다는 거야? 언제? 어제... 네, 어제요 아예 왔대? 아마도요? 혹시 아세요, 그분? 아, 뭐 그런 걸 아니요 아니, 실은 저 친구 때문에 저희 월평보기 생겼거든요 월평? 너 월평은 뭐냐? 부끄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 그분... 때문이라기보니... 형,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 월평 때 쓸 곡 하나만 주실 수 없는지 아, 아니면 저희가 여덟 소절 정도 들려드리면 그거 코멘트라도 좀 부탁드려요 야, 이리 봐, 너 만들어놓은 거 많다고 하지 않았냐? 없는데? 아니, 진짜 없대 너희들 녹음실 가 있을래? 저기, 내가 일 좀 보고 들를게 네 응 네 응 아, 네 가봐 안녕하세요 형, 그럼 이따 뵐게요 이따 들어주세요 형, 저희 진짜 기다려요 이분은 그냥 천재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앨범을 잘 몰라 하지만 이카루스 앨범에서는 이 연주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레리즈니드 드세요 어때? 여기서 뭐 느껴지는 바 없어요? 데뷔조에 들어가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맘껏 선보일 기회, 그런 거? 음, 재능이라? 내가, 음, 인정할 건 또 인정하는 성격인데 아까 현수용 씨 음악을 딱 듣는데 어떤 맛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 잼? 잼 같은 거랄까? 잼이요? 딸기잼, 얼마나 대중적이에요? 근데 현수용이라는 사람은 아직 한국 대중들한테 막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 뭐랄까 딸기잼은 아니고 무화과 잼...도 너무 친숙하니까? 콩잼? 콩잼? 맛있겠는데요? 그쵸, 콩잼 너무 맛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선입견 때문에 콩잼을 그냥 사지는 않는다 그래서 회사의 패키징이 필요한 거예요 따끈한 빵에 콩잼을 딱 발라서 줄 식빵도 필요하고 저런 토스트기도 필요하고 바람에 그냥 나이프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게 합해서 그룹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콩잼이면 다른 멤버들도 잼이란 얘긴데 이런 잼들을 다 섞어놓으면 맛이 있을까요? 아니 그게... 애초에 그 잼이라는 게 아무 데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버텨봤거든요 근데 7년 만에 나온 결론은요 설탕 먹고 끓인다고 다 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너무 쉽게 여기지 마셨으면 해서요 대중들한테 콩잼을 선보일 기회 대중들이 콩잼에 중독될 기회 왜? 저기, 잼 얘기 다 끝나신 거죠? 언제 끝나요? 아,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필요한 건 없고요 저희 잠깐 여기 있어도 되죠? 아, 네 아니, 네가 여기 허락을 받아 야, 들어봐 뭐야, 이거? 어? 여기 저렇게 막 먹고 안 치우고 그래도 되나? 저거 뭐야, 이거? 전원도 맘대로 키고 얼른 치울게요 이 신성한 녹음실에 말이야, 어? 잠깐만 매니저님 네? 어제 한 말은 뭐였어요? 뭐요? 어제 이 몽골 총각한테 그러셨잖아요 소울이 알면 안 되니까 조심해달라고 나도 그 말 듣고 몰카인 줄 나도? 근데 몰카 아니었잖아 뭐였어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게? 어, 그게 좀... 좀 먹을게요 개인적인 거라... 뭐라고 했지? 네, 실장님 아, 네, 은빙의 의상이요? 아, 지금 주소에서? 네, 지금 금방 가겠습니다 네 아, 괜히 자리 비우신 거 보니까 불쌍하네 뭐 들었어요? 우리한테 한 말? 아,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약속을 해서 어, 이거 진짜 있어 현숙 씨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 지금 급히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딱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지금 거기 담당입니다 네, 누나 아니, 오늘 스케줄 3개 뛰고 복귀한 애들한테 바로 브이브이 라이브를 시켜요? 어, 미안해 부탁한다 프로미스 100 의상은 왜요? 네네네 네 아우, 가만 보면 아이돌이... 어? 몸이 돌인 아이돌인 줄 아나 봐 속으로 다 고고거리는구만 아, 네 지금 바로 출발... 나 장미 언니 어, 언니 잘 친해? 아, 진짜 답이 없길래 내가 전화했지 아, 언니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럼 내가 몇 시쯤 전화하는 거야? 아, 미치겠다 어때? 내가 좀 안 걱정할 때냐 케빈 형 오기 전에 우리가 뭐라도 만들고 들려주면 어때? 그러면 케빈 형이 감동받고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있어야지 응, 사실 내가 좀 흥얼거려는 게 있긴 한데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네 마디가 끝? 이걸로 뭐 해? 반복하면 여덟 마디니까 그 뒤로 비트 깔아주면 랩은 내가 한 번 정리해서 넣어볼게 아, 이건 네가 더 어려운데 아, 이건 케빈 형이 해줄려나? 뭐 가사야 네가 맞았으면 되는 거고 암튼 다시 해보자 저기요 저기요 좀 조용히 해 주실래요? 저희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 그죠? 아, 네 다시 해보자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예 내게 있던 너 귀히뻐보였던 거야 I'm not fake ghost 초인종을 딩동 한 걸음 정도 뒤로 서고 나서 널 위로 안으면 풀리겠지 내 피로함 판 버림나로케 위로 안 해줘도 돼 내가 널 안을 수 있게 녹차 going to the bed 저기 눈물 젖은 베개 지우고 너랑 나눌게 저기 눈물 젖은 베개 지우고 너랑 나눌게 홍색보 조각기 그 메워지는 달이 밝은 밤 저 멀리 네가 걸어와 멜로디 들으니까 가사 더 나을 것 같은데 작은 입술만 더 쳐다봐 이때 내 머리도 go go We're moving fast now slow more Stay and wake and run away Just leaving for today 오늘 밤 꿈을 꾼다면 너와 함께 가고 싶었던 날 권 말없이 지켜보는 난 너와 완벽하게 만난 Two and three 내가 날 데려가줄게 그런 멜로디와 I call my my greatest I call my my greatest 예지가 이거였어? 어떻게든 나한테 물벼락을 내리시겠다 나랑 밀당한다 이거지? 오케이 로또 맞을 확률은 포기했지만 평범한 일상에서까지 지고 싶지 않아 오늘 내가 물벼락과 불은 다 피한다 자 졸음운전방지 버킷챌린지 끝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멤버 은균이의 도전을 시작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부러워요 양전원 과연 이거 부투막이 먼저 오르는 게 낫다고 왜? 뭐란 거예요 정말? 왜 부투막 그렇게 쓰는 게 없어요? 아세요? 맨날 다 틀리면서 아우 대박 이게 지금 뭐하는 거에요? 얘네들 왜 뒤집어쓰어? 아니 원래 초심으로 메이크업 라이브 뭐 이런 거였는데 엘제이가 갑자기 졸음운전방지 버킷챌린지 릴레이로 얘네 지목해서 어? 언니? 언니! 여러분! 인상언니 기억하시죠? 언니 지금 저기 있습니다 저랑 은자백해미 기억하시죠? 언니 인사 한 번 해 어어 안녕하세요 자 민씨 대박 라이브에 집중하시고 집중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빨리하고 가자 가자 멤버들 숨겟다 지금 스태프분이 한 명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양이 많으신 거 같은데 얼음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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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리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은빈이 자 감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거 입히고 나도 스킵하고 싶지 은빈이가 하겠대 아니 왜? 방금까지 웃으면서 메이크업하는 라이브 하다가 저런 캠페인 거절하면 바로 인성불란 터진다고 그 저걸 하겠다고 유명의 시간이 없어 화이팅 화이팅 들었다가 뒀었어야지 자 우리 은빈 여신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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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의 시간이 왔어요 유명의 시간이 왔어 여러분 지워줘도 예뻐해 주실 거죠? 그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버킷 라이브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겠다 합니다 잠시만 끌지 마시고 임빈 씨 저 진짜 해요 좋겠다 빨리빨리 진짜 합니다 진짜 해요? 저희도 다행을 해야죠? 파이팅 저기요 흑회사 흑회사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은점에서 언니 맡았던 유은성인데요 이거 제가 하면 안 되나? 원래 졸음운전은 아이돌보다는 매니저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물 한 번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좀 느꼈다 제가 또 방송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번 기회 어, 한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좀 끌어 아, 좀 끌어 아, 좀 끌어 괜찮아. 밀당에서 진 거 아냐. 내가 지른 거야. 이건 내가 나한테 보낸 택배야. 어 언니 어 은성아 이제 통화 괜찮아? 응 아 오랜만에 너 얼굴도 볼 겸 너네 회사 근처에 갈까 하고 전화했었어 너한테 할 얘기도 있고 와 유은성이 무슨 매니저가 되도 무슨 일인데 어? 아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어 내가 있잖아 은성아 실은 할 말이 있긴 한데 아 어떻게 얘기해야 돼 지금 어 언니 하지마 응? 나 돈 없어 있어도 언니한테 줄 돈 없고 은성아 헛금 좀 꾸지마 어? 나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좋겠어? 다들 하고 싶은 일 좀 참고 하기 싫은 일 좀 하면서 사는 거잖아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언니 어? 너 현주 오빠한테 얘기 들었구나 그래 안 그래도 나 그거 포기하고 오늘 진주 집에 내려가 근데 너랑 같이 살았던 방 정리하면서 니 프로미스 때 옷이랑 일기장 있길래 내려가기 전에 얼굴 보고 주고 싶어서 연락했던 거야 근데 너 바쁜 거 같으니까 택배로 보낼게 오랜만에 니 잔소리 들으니까 나름 짜릿한 게 또 좋다 아 나 이런 거 필요했다니까 아 유은성 직설적이야 아주 좋아 어? 언니 나 다음에 서울 올라가면 그때 꼭 얼굴 보자 유은성 끊을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 됐네, 이거. 원해야지. 재밌잖아요. 아까 보니까 소울이랑 수용 그림도 재밌을 것 같던데? 네? 얘네들 콜라보 한 번 시켜보면 어떨까요? 제 정체가 뭘까? 네? 효연수 형이랑 콜라보를요? 제가 말 편하게 하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저 빠른 거 7년생이라서. 근데 너 5월생이잖아. 계속 보네. 그럼 소울은요? 소울은 누가 맡아요? 죄송합니다. 아, 연호 씨. 난 매니저님이 계속 우리 매니저 해줬으면 좋겠다. 어? 저기요. 차 빼, LJ. 차 빼? 차 뭐해? 감사합니다. 제가 쭉 지켜봤는데 이쪽 차량 바퀴가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 팀이에요?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면서까지 여기 붙어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냐고요? 우리가 나중에 써도 괜찮은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쪽이랑 한 팀입니다. 여기가 우리 팀이에요.